빅초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빅초를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화의 성지에서 파편을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화의 성지에 파편 드랍 확률을 상향하는 쪽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정에 있는데요 3주년 업데이트는 아니고요 디그 던전을 조금 개표를 한다든지 여러 방안에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해제 이벤트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3주년 때 폭풍 버프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물론 또 아티팩트 무료 해제 이벤트를 하겠죠 그때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임해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마래보살에서 모두 다 들어드리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킬창에 15초월 20초월 나오는 거 아닌가요? 15초월 20초월은 계획이 없습니다 2초월을 더 빨리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할 생각입니다 아티팩트 수급처 더 넣어주세요 네 아티팩트 수급처 더 넣어드릴 겁니다 왜 갑자기 잘해주지? 갑자기 잘해드리는 게 아니라 마래보사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더 잘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티팩트 구두포트 could all be occupied survive